세쿠이티에서 시작합니다. 화이팅! 아 이거 진짜... 너무 좋네요?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아 오늘 되게 신기하다 5시간 정도 더 불어야 되고 여기서 캠핑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엄마 보고싶다 엄마 사랑해요 보고싶어 아 여기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여기 피크니클 공간이 있네 피크니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같아 물놀이하면 딱 될 것 같아 아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이렇게 피크니클 공간이 있네 아 고정부정인데 아 진짜 아 너무 무서워 길도 모르겠고 아 진짜 힘들어 어떻게까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? 길을 내줬는데 이제 날 물 것 같은데 모르는게 아니라 들이받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어떡하지? 노 액싯이 제일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쉬지도 못하고 비박하고 출발합니다 시그널이 안 잡혀서 날씨도 모르는데 비울 것 같네요 그래도 화이팅 시그널이 비가 오고 양들이 오고 배가 왔고 지적이고 나는 걷고 있고 오늘 재밌었어요 비가 주적주적 내려가지고 많이 졌긴 했지만 너무 여러분,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